이번 시간에는 교재 5페이지부터 8페이지 사이에 나오는 이 용어들을 한번 정리해 보겠는데요. 한번 귀로 한번 들어보세요. 가계처분 가능소득, 골디락스 경제, 쇼루밍, 공유경제, 공회포용, 새벽의 기습, 그린메일, 백기사, 리쇼링, 오프쇼링, 루이스전환점, 가변예치의무제도, 스프레드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테니까 한번 봤죠. 그럼 우리가 이놈들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가계가 맘대로 소비와 저축으로 처분할 수 있는 소득을 의미한다. 밑줄 보세요. 이 가계가 맘대로 소비와 저축으로 처분할 수 있는 소득이 우리 거시경제학에서는 이거 가처분소득이라고 배웠던데 그겁니다. 이게 답은 뭐냐면 미리 말씀드리면 가계처분 가능소득이에요. 가처분소득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뭐냐면 가계소득에서 비소비지출이에요. 그러니까 가계가 맘대로 소비할 수 있는 것이 가계처분 가능소득인데 소비에 안 들어가는 지출이 뭐냐면 세금내는 조세, 사회보장비용, 국민연금 같은 거 있죠. 그 다음에 이자부담 등을 뺀 소득이 가계가 맘대로 소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국민들의 생활수준을 파악해 볼 수 있는 지표로 국민총소득이 널리 쓰이고 있어요. GNI를 널리 쓰이고 있는데 국민총소득에는 가계뿐만 아니라 뭐도 들어가 있냐면 정부, 금융기관, 기업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어가지고 정확하게 가계, 우리 가계만 느끼는 체감경기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가계처분 가능소득을 기준으로 하는데 이거를 또 1인당으로 나눈 것을 우리가 여기 퍼스널이니까 이거 P죠. 그래서 1인당 가계총처분 가능소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계 부분의 총처분 가능소득을 인구수로 나누어 계산한 지표로 가계의 구매력을 가장 정확히 가늠해 볼 수 있는 소득지표다라고 했죠. 그래서 뭐냐면 가계처분 가능소득이에요. 이것도 알아두셔야 돼. 이거를 인구수로 나눈 게 가계총처분 가능소득인데 1인당 가계총처분 가능소득이라고도 하는구나. 오케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골디락스 나오죠. 골디락스는 영국 전래동화에 골디락스와 곰 3마리에 나오는 여자가 나오는 여자의 소녀 이름인데 경제용어로는 고성장에도 불구하고 물가상승 압력이 없는 최적의 경제 상태를 의미하는데 이게 뭐냐면 골디락스 경제입니다. 이 동화를 저도 읽어본 적이 없는데 대충 얘기를 들어보면 어떤 얘기냐면 골디락스라는 금발머리 여자애가 곰이 사는 집으로 들어갔는데 거기에 세 가지 물건들이 꼭 있는 거예요. 죽이 세 개가 있는데 죽이 하나는 차갑게 식었고 하나는 되게 뜨거워. 하나는 미지근해. 얘는 이렇게 미지근한 걸 먹고요. 의자를 앉으려고 했는데 한 의자는 너무 작고 하나는 너무 크고 하나는 크기가 딱 맞아. 그래서 딱 맞는 의자에 앉는다는 등 침대도 하나는 되게 너무 푹신푹신해서 불편하고 하나는 너무 딱딱하고 하나는 되게 딱딱하지도 않고 되게 편안한 침대. 그래요. 제가 침대 생활을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저는 침대에서 거의 자본 적이 없어요. 다 그냥 바닥에서 이불 깔고 자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침대는 저는 푹신하기만 하면 좋은 줄 알았는데 이게 좀 뭐야. 푹신하지 않고 좀 적절해야지 잠이 잘 오나 봐.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 딱 중간에 있는 그러니까 우리 중용을 지키는 그런 선택을 이 골디락스가 했대요. 그래가지고 봐봐요. 우리 경제도 성장을 할 때는 보통 물가가 막 상승을 하거든요. 그런데 성장을 함에도 불구하고 물가 상승 압력이 없는 미지근한 가장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적절한 주계 상태 가장 편하게 앉을 수 있는 의자 상태 편하게 잘 수 있는 침대 상태라 그래가지고 그걸 뭐라고 그런다? 골디락스 경제라고 한대요. 그래서 경제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동화책도 열심히 읽어가지고 막 이제 동화 어떤 우화 속에 있는 거 뭐 그런 것도 막 끌어다가 이름을 붙이고 합니다. 그래서 골디락스 경제 이런 얘기입니다. 밑줄 보세요. 고성장에도 불구하고 물가 상승 압력이 없는 최적의 경제 상태 밑줄 골디락스 경제라고 하더라. 됐죠? 그 다음에 소비자들이 오프라인 매장에서 제품을 자세히 살펴보지만 오프라인 매장에서 상품을 구매하지 않고 보다 저렴한 온라인에서 구매하는 곳을 말한다. 이거는 뭐 전체를 다 딱 오죠. 여러분도 실제로 그래 봤고 저도 뭐 이런 적이 있는데요. 실제로 오프라인 거기에서 딱 보고 나서 가게에서 보고 인터넷에서 사면 더 편하고 쉽게 더 싸게 살 수 있으니까 주문은 인터넷에서 하는 것. 그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쇼룸. 쇼룸. ING니까 쇼룸에서 어슬렁거린다는 그런 이미지가 있죠. 쇼룸이라고 하더라. 오케이. 그 다음에 원래는 재화를 소유하는 개념이 아닌 서로 대여해주고 차용해 쓰는 개념. 밑줄 밑줄.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 서로 빌려주고 빌려받는 그런 경제활동을 얘기하는 것. 대여해주고 차용해준다. 그것을 말한다. 지금은 물건이나 공간 서비스를 빌리고 나눠쓰. 이것도 다 대여 차용과 같은 의미죠. 서비스를 빌리고 나눠쓰는 인터넷과 스마트폰 기반의 사회적인 경제 모델이란 뜻으로 많이 쓰인다. 이걸 뭐라고 그런다? 이거를 공유경제. 쉐어링 이코노미라고 합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매수자가 사정경고 없이 목표기업의 경영진에 편지를 보내 매수 제의를 하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요구하는 것이다. 마치 곰이 몰래 껴안듯이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회사의 매수가격과 조건을 제시한다고 해서 이 같은 의미. 이거 인수합병할 때 인수합병할 때 경영진에게 편지 마치 곰처럼 협박을 하는 그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매수 제의를 신속하게 협박하고 의사결정을 신속하게 하는 요런 행위를 뭐라고 그런다?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합병을 하는 걸 뭐라고 그런다? 곰의 포옹, 베어허그가 요즘에 길거리에서 무슨 프리허그인가 뭐 그런 거 예전에 했었잖아요. 베어허그, 곰의 포옹이라고 하더라. 인수합병에 관련된 용어구나. 요게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요게 몇 페이지냐면 6페이지에요. 지금 몇 페이지냐면 6페이지 자 그 다음에 베어허그와 유사한 적대적 M&A 수법으로 대상 기업의 주식 상당량을 미리 매입한 뒤 기습적으로 동그라미 있어요. 기습적으로 인수해버려. 그래서 경영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에 기습적으로 인수한 다음에 경영자한테 니네 회사 내가 먹었어 하고 이렇게 통보만 해주는 거죠. 전쟁에 새벽 기습처럼 대응할 만한 시간을 주지 않기 위해 주말이나 새벽 같은 시간을 이용하고요. 미국에서는 종종 토요일 저녁 황금 시간대 TV를 통해 공개 매수를 선호하는 방법이 사용되기도 하는데 이를 토요일 밤에 기습 작전이라고 하는데 이런 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새벽에 기습 무슨 꼭 영화 이름 같죠. 그죠. 새벽에 기습이다. 라고 합니다. 자 넘기셔가지고 다음엔 7페이지 미국 달러의 색깔인 녹색이죠. 그린과 협박 편지는 블랙메일 블랙메이 협박하다 그런 뜻인데 블랙메일의 합성어로서 특정 세력이 주식이나 주식을 시장이나 장외에서 매집한 후에 경영권이 취약한 대주주에게 시가보다 비싸게 되파는거죠. 그러니까 이건 합병을 목표로 하는게 아니라 주식을 사들여요. 주식을 사들인 다음에 비싸게 너 이거 비싸게 안 쓰면 경영권을 잃어버릴거야. 라고 협박하는거죠. 그래서 그린과 블랙메일을 섞었으니까 그린메일 정도 되겠네요. 그죠. 그린메일 자 다음 어느 기업이 적대적 인수합병 M&A에 휘말렸을 때 경영권 방어에 협조적인 우호주주 미쳐주세요. 경영권 방어에 협조적인 우호주주가 이거에요. 이거 뭐냐면 백기사입니다. 반면에 적대적인 M&A를 시도하는 사람이나 이 적대적인 M&A의 우호적인 제3자 적대적인 쪽은 흑기사라고 부르더라. 그래서 답은 뭐다? 우호적인 건 백기사 적대적인 건 흑기사 이렇게 부릅니다. 다음 무엇은 싼 인건비나 판매시장을 찾아 해외로 진출할 기업들이 다시 해외로 갔다가 자 비추고 계세요. 해외로 진출한 기업들이 다시 본국으로 되돌아오는 현상이다. 이게 뭐에요? 그래서 이게 오프쇼어링의 반대말인데 이게 뭐냐면 이게 이거 리쇼어링이죠. 리쇼어링 리쇼어링 이거 자 그 다음에 기업들이 인건비나 판매시장을 찾아 해외로 생산기지를 해외로 옮기는 현상 이게 방금 전에 나왔지만 해외로 옮기는 게 뭐에요? 이게 오프쇼어링입니다. 오프쇼어링과 위에서 봤던 리쇼어링은 반대. 오프쇼어링은 싼 인건비를 찾아서 해외로 나갔다가 이제 다시 되돌아오는 게 리쇼어링이에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8페이지 보겠습니다. 8페이지 자 8페이지 자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아소 루이스가 제기한 개념인데요. 개발도상국이 산업 초기에는 농촌의 값싼 인력이 도시의 산업 분야로 유입되면서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루지만 일정 시점에 이르면 임금인상과 저임금 근로자의 고갈로 경제성장세가 꺾이는 현상 자 비추고 계세요. 일정 시점에 이르면 임금인상과 저임금 근로자의 고갈로 경제성장세가 꺾이는 현상 요 말이 꼭 나와야 돼요. 요걸 뭐라고 그러냐면 루이스가 제기한 거죠. 그래서 요게 루이스 전환점입니다. 루이스 전환점 자 그래서 루이스 전환점에 이르면 인건비와 자본비용이 급등하면서 고비용 저효율 구조로 바뀌므로 성장세가 둔화된다. 조금 요 루이스 전환점에 있는 지금 가장 요 루이스 전환점에 있다고 보이는 쪽이 중국이죠. 인건비가 어느정도 오르고 고기술 쪽으로 나가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마땅한 원천기술도 많이 없고 지금 현재 루이스 전환점이 있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중국이 그 다음에 외국으로부터의 유입된 자금에 대해 일정 비율의 예치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국경 간 자본 유출입의 규모와 속도를 조절하는 수단이다. 밑줄 외국으로부터 어떤 자금의 유출입에 대해서 그걸 조절하려는 제도예요. 단기간에 대규모로 이루어질 경우 환율 또는 증권가격의 급등락을 불러와서 이렇게 규제를 하는 거죠. 해칠 수도 있다. 이러한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의 하나이다. 이게 뭐라고요? 가변 예치 의무 제도 가변 예치 의무 제도입니다. 외국으로 들어온 자금의 일정 부분을 이렇게 예치 예금하게끔 만들어 놓는 거 그 다음에 채권시장에서 비교 대상이 되는 금융상품의 기준금리에 대해서 대비한 차이를 여기 답이 나왔네요. 스프레드라고 합니다. 스프레드 스프레드라고 한다. 그래서 기준금리가 있다면 기준금리가 예를 들어서 기준금리가 기준금리가 지금 2%라 근데 어떤 금융상품이 이자율이 4%라 그러잖아요. 그럼 기준금리 차이가 4%라 5%라고 할까요? 기준금리 2%인데 어떤 금융상품의 수익률이 5%면 기준금리하고 3% 차이 나죠? 3%가 스프레드 기준금리와 벌어진 차이를 의미하는 거예요. 보통 해외에서 채권을 발행할 때 동일한 만기에 미국국채나 리보가 기준이 되고 여기에 신용도 등에 따라 스프레드가 붙어서 발행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미국국채가 기준금리가 돼요. 이건 고정금리고요. 그다음에 보통은 변동금리는 리보금리라고 해서 런던은행가 금리인데 이거 조금 있으면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는데 아무튼 리보금리와 미국채가 기준인데 얘네들보다 미국국채가 2%인데 어떤 금융상품이 5%잖아요. 그럼 3%가 스프레드다. 벌어진 차이 오늘 우리가 스프레드라고 합니다. 아셨죠? 오케이 됐습니다. 오늘 그래서 5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봤습니다. 지금 시사용어를 이렇게 외우는 작업이 그렇게 여러분들이 아주 재밌거나 그렇진 않지만 최대한 여러분들이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제가 토막토막 내가지고 한 10개 정도 10개 내외 정도만 물량을 나가고 있으니까 거기에 충실하게 조금씩 보다보면 여러분들이 재미도 붙고 지식이 늘어날 겁니다. 아셨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